철도 탈지 모르고. 은행도 갈지 모르고. 은행도 갈지 모르고. 은행도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와야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럼. 일 아니면 없었기 때문에. 맛있는 인생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가고. 스탈리스트. 제가 다. 그래서 오늘 머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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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스타일리스트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빌려온 옷을 입었는데. 연기할 때 불편해요. 내 옷이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이어서. 편하게 입죠. 옷에 몸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이쁜 옷들은 4, 8, 4, 6이죠. 그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리스트는 안 했고. 그리고 매니저를 안 썼던 이유는. 그 FD분들이 계시잖아요. 진행해 주시는. 진행해 주시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유. 다 매니저가 있구나. 매니저랑 소통하니까. 직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것 아주 좋은. 이런 것 같아요. 매니저가 있을 때는 현장에 가면 제가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니저가 없으니까. 제가 주인이 된 거예요. 늘 빨리 가게 되고. 아 오면 아 왔어요. 뭐 오늘 별일 없었어요. 대화도 되고. 네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고마운 게. 아니 팬분이 도시락을 싸다 주셨는데. 맞아요 팬들이.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사실. 어머 어머 다행이다. 차에 혼자 있었어요. 아유 차. 그런데 그런 이런 것도 사실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걸 왜 혼자 있어요. 가서 그냥 밥 먹자 해가지고. 동호가 어딨냐 뭐. 동협이 형 밥 같이 먹자.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해봐서. 안 해본. 어색한 걸.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안 있으면 배고프게 촬영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우분들이 연예인으로 계속 살려고 한다면 배우로서의 성장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일반 분들의 생활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명동 거리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만약에 모른다면. 네.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질 것 같아요. 그 주위 반응은 어때요. 양동문 씨랑 절친. 네. 말씀하시잖아요. 동근이가 사실은 예전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동문 씨가 저희 남편 회사예요. 어. 저 결혼식 사회도 양동문 씨가 봤어요. 양동문 씨가 사회를 봐요. 양동문 씨가. 양동문 씨가. 양동문 씨. ela. 그럼요? angular Difficulty가 많이 맞고. 아니야. 이것도 시킨 게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 형 사회는 내가 봐요. Blow. 아 저는 näm 저는 축가를 불러주길 바랬어요. 연가 맞죠. 매력 있네요. 매력 있겠네요. 동근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20년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이렇게 연기를 했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맞아 그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 동욱 씨 예전에 우리는 촬영장 다닐 때 스텝 버스 있죠. 맨 뒤에 타고 알아요. 저도 초창기 데뷔 때는 매니저도 없고 코디네이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텝 버스 타고 옷 사러 동대문 가고 제가 협상 받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 됐어. 드라마 학교 출신이잖아요. 아무도 학교로 적으로 생각 안 해. 중요한 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안 해준다. 그게 출발 아니었어. 나는 이동욱 씨가 나는 처음부터 스타인 줄 알았는데. 저 엑스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협찬받으러 가면 되게 민망해요. 매장에 가면 사러 오는 손님도 있는데 그 손님이 탈의실 들어가면 기다려요. 이렇게 바깥에서. 그래서 그 손님이 나오면 얼른 가서 갈아입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거울 보고 다단대야지. 이거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누가 하고 싶은데요. 고삼태 고삼태 그 엑스트라는 이제 감독님이 아니라 반장님이라고 그러죠. 저 반장님들이 이렇게 관리해 주시잖아요. 전 그분이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하도 나한테 화를 내고 이러고 그래서. 야 톡번을 걸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걸는 말이야. 근데 진짜 그게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광투 64이면 기다려요 방송에. 그래서 막 봐요. 1초 나고 1초. 진짜 이렇게 지나가니까.